쟨는 경기장 밖에서 사망했다 라스트 한 명 이게 나머지 타격 나머지 타격이 심하된다 여기 바로 밑에 나이스 바로 밑에 위치겠다, 브로 위협사격이다, 브로 위협사격 지린다, 브로 악! 여기 두 명 있다, 브로 여기 두 명 있다, 브로 여기 두 명 있다, 브로 한 명 더 있다 한 명, 한 명 더 소재기 님이 실화냐, 브로? 어우, 벽협이었다, 브로 깨끼빠빠해요 소리하세요 네 네 어디 갈까요?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어디로 가지? 여기 왔다, 맥이 그러면은 지금 내려서 가죠 넵 둘 고 레츠고 오 오 와 오 오 깔끔하게 접기 사와요. 안개맵이랑 그런거 나와요? 지금? 나와요. 저 안개맵 해봤는데 안개맵 농담 아니라 한 100미터인가? 200미터 정도만 돼도 안보여요. 그냥 배율을 못써요. 배율이 필요가 없는 맵이에요. 배율을 쓰고 싶으면은 조건이 좀 특수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래쪽에 있고 상대방이 위쪽에 지형이 있어서 상대방 육각이 보이는데 한 200미터 내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농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는데 옅어졌을 때는 쓸만한데 평소 수준일 때는 아 그게 농도가 바뀌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데 딱 맵 두번 해봤거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찢어진거 같은거야. 나도 느낌이 하다가 연해졌다가 어 뭐지? 안개가 좀 거쳤네? 했다가 나중에 보면 또 진해지고 그러길래 나는 버그인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 있는거래. 구현해놓은거래. 내가 그래가지고 상시 연막탄이구나. 그쵸.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하던사람도 어 이거 뭐냐. 맵이 이게 갑자기 더 안개가 뒤토지지 않았냐 그러니깐 개수리 하지 말래 나보고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아 나 진짜 이거 패치된거 너무 좋아 뭐? 이거 탭 저거 캐릭터 없애는거 저거 이제 프레임 아예 안떨어져가지고 너무 좋아 이거랑 그럼 내가 이걸 버리고 어 뭐야? 삼뚤을 주신다고요? 나 쓰나 안쓰니까 선을 뚝 쓰라고 어휴 감사합니다 어 뭐야 탄창까지? 근데 탄이 없다 츰츰 데르데레 아 탄 내가 뿌릴게 그럼 내가 이걸 주고 어휴 감사합니다 근데 게임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몰빵하는것도 좋은데 눈쟁님한테 몰빵해주면은 사실 그래서 몰빵한거 이미 근데 이제 끝났어요 저 파밍 이제 탓만 오탓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애들 때려잡는데는 뭐 너 먹을거 몇개 있는데 어... 1022에 키트하나 AR 소음기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요 저는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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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하는거 암거나 어 저기 차 지나간다 S방향 한 300m 앞에 맞춰볼까 저 어 우와 탄소 개빨라 와 카페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아까 내렸던데 어? 석궁 어디있어요? 석궁 카페 와 이정도 수준이구나 와 이게 탄속 몇이었지 980이었나 990이었나 엄청 빠른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 옆에 피자있어 피자 먹고싶어 빨리 파밍 끝내고싶다 자기는 이제 레드살을 쓰는데 홀로그램 밖에 없다 송 저요 저 둘도 없습니다 아 뭐야 탄이 스나 종류가 탄이 날아가는게 보이잖아 근데 그게 잘 안보여 너무 빨라서 맞아 미니는 안보이더라 어 그러니까 날아가는게 보이긴하는데 웬만한 거리까지는 그게 보이는 것보다 이제 박히는게 더 빨라서 안보여 네요 팔별로 엄청 멀리 짜요 보이고 일단은 걸어가고 있겠습니다 엄청 멀어요 팔별로 있었지 어 나 스나 앞에 다는거하고 다시야 다시야 있어 노란다시야 스나 앞에 다는거하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 근데 미니 십사 미니 십사가 조금 안좋은게 그 그 시끄러운건 둘째치고 그 쏘고나서 찡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거슬려 굉장히 마치 어 여기 버기도 한대 있어요 그 나를 타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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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핑에 버기도 안되있어요 어기어기 여기 털었네요 얘들이 나를 타시요 스나는 다른사람 들고있는사람 있어요? 내 차 내 차 여기 차가 안 멈추는데요 뒤에 사람있는데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내 내 차 내 차 제가 티키를 못할거 우리 팀 아닌가봐 내가 잘못받나봐 저 제가 화면 납치했거든요 옆에 모르는 분 타셔오는 뒷자리에 이리오세요 구멍 안 뚫렸잖아요 옆에 뚫렸잖아요 차에 피어싱 해줬잖아요 저거 제가 데코 한거에요 데코 아 진짜 너무 밋밋해가지고 오 와 죽을뻔했다 진짜 이거는 받칠뻔했다 맞다 이거 이거 석궁 장전속도 개버프 됐대 와 나 2초는 맞아 보니까 지금 이제 화살통 안 껴도 예전에 낀 수준보다 좀 더 빠른 정도 화살통 끼면 진짜 장전속도 개빠라 된데 이거 이거 진짜 이번에 상장된거 때문에 그냥 쌍석궁 들어도 돼 쌍석궁 들고 쏘고 2초장전 쏘고 2초장전 이라던데 어 그럴비로도 그냥 쌍석궁 들고 툭툭 쏜 다음에 다시 장전하면은 금방 장전 되니까 힝힝힝 쇼띵 힝힝힝힝 아싸 신통재 오탄 오탄 제거 저 에너지 드링크 없음 오탄 오탄 아 제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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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onald 지금 수류탄 던져요 던져요 던진다고요 뭐가 핀 뽑았어요 핀 뽑았어 puzz..tır gan iffcat b 뽑았어 핀 뽑았어 안쪽거리 안쪽거리 붙었어 안전거리 불었어 아 안전거리 불었다고 나는 가야겠다 아 저기요 가만히 지금 군대가냐고요? 왜 안 터져 5탄조 5탄조.. 어 저거 3토바이 탈래요 어 3토바이.. 3토바이인가? 어? 잠깐만 적토바이? 아 삼.. 3토바이다 하지만 아 5탄 나 5.. 5.56에머 이대로 군대까지도 가면 되겠네 어 저 앞에 다시야 있다 주황다시야 내가 무게중심 맞추려고 여기 앉은거 내가 날 못 믿거든 그래 난 날 믿을래 그러보니까 나 지금 일렉갚아도 안 끼고 있어 어 저 앞에 보급 떨어진다 보급 보급 어 나 왜 안보이지 보급 빨량 보급 빨량 저기 앞에 인데요 저기 앞에 야 이래? 이래갚아 엄청 많았는데 그랭? 어 엄청 많았는데 못봤어 밀백 밀백? 조금 더 안으로 일단 들어가죠 여기 여기 노란색 피 저기 먹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할 충분함? 어 점을 죽여서 얻기에는 충분해요 저는 2220발 아 그래요? 저 50발 나는 90발 그러면 우리 시체를 털어서 얻기도 충분하네요 그정도는 50발? 미니 14 50발이면 뭐 오 오 여기 보급 떨어졌다 이 집 뒤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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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긁 hostsاب 잠깐만 아엠 Awak 없음 여기 어딘지 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멀리터OU 짤께요 아니 아니? 에텀 34 자리잡아 먹으러 가지 말고 자리잡아 먹으러 가지 말고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에뛰드업! 3렙 헬멧 있어요. 남아있어. 아니 에뛰드업! 에뛰드업? 손 난다. 일오세요, 일오세요. 다 숨펴라 에지. 스카는 있는데 왜 스카에 넣을 판이 없죠? 너주려고 내가 챙겨놔. 오케이. 알게도 넣으면 되겠구나. 탄속 최강의 무기 두 개 아닙니까? 이 안에서 차가 돌려봐 내가 준 민이 어째서? 나의 왜 의지를 잊지 않았지? 여기 있잖아 어? 투수나 아닙니까? 투수나 지금 뭐야? 하하하하 근데 솔직히 뭐냐? 민이는 그냥 그냥 나이플용으로 떠도 상관없겠더라 스크스는 반동이 너무 커서 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쓸만해 너무 근데 난사하면은 오라이 오라이 밥 빼세요 어? 보금 하나 더 보금 하나 더 보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어디낼거야 네 떨어뜨리라고 떨어뜨리라고 왜 안 떨어뜨리냐 왜 안 떨어뜨리냐 근데 원래 여기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었나? 응 S 방향에 여기 나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무 나무도 풍성한데 저 친구의 머리는 아 저기 떨어뜨렸구나 30방향 한 500미터? 그 산 너머에 떨어뜨렸는데 쉘터 라고 적혀있는 저 그쪽 있는 도로 뭐가 이렇게 문을 대문짝하게 다 열어놓고 생깁니까 어? 문을 다 닫아놓으면 이제 애들이 먹으러 오겠지 어? 비었네? 하고 오다가 차차차차차차차 차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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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로 올라간다 살면 산백이 다시야 산 위로 올라간다 거긴데? 쏘는데? 우리가 쏘는거? 우리가 쏘… 우리 AK가 쏘고 있는데요? 한 대 맞추었디? 레드존 도로 조심해요 레드존 우푸바이다 뭐야 우푸바이 은재형아 우리 떨어지자 한 사람 죽 한 사람 기절에다가 살릴 수 있게 응 집안에 들어가는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스납 파츠를 내놔요 서바 좋았습니다 스납 파츠를 내놔요 총소리 300 300 총소리 여기 버그다리 세웠다 다 보이는구만 여기 여기 바깥이 보이는데? 조금 시야가 안좋지만 정서불안이여 왜 계속 들어왔다 나같아 정서불안이여 사람들 여러분들이 배에 질질 끌고 다니는거 다 보임 여기서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다다 하세요 나 이거 패치해준거 너무 좋아 어? 그니까 멀어 좀 120은 120 말고 아까 300 올라갔던 그쪽이 좀 가까워가지고 뭐 온다 오토바이 소리 들렸는데 오토바이 오고 있는 소리 바로 밑에 난거 아니야? 그거 말고 오토바이 우린 그만 유에이지 탔잖아 그거 말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 저 피자 먹고 있어도 돼요 넵 아 피자 3조각 남았는데 어떻게 들어 이제? 총 한 발 사볼게요 총 한 발 나도 어 아래에서 위로 맞지는 않네 저게 무슨 총 소리지 구멍님 총 소리가 저기 이거 소음기단 어? 어 차 차 차 차 차 도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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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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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격검수 불타 야 에이 신단이야 어 하하하하 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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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적은다 어 뒤에 뒤에 보급 뒤에 보급 아 근데 쟤네 피 좀 멀어 좀 멀어요 피 엄청 많이 피 엄청 많이 차 세웠다 차 세웠다 차 세웠다 300 300 언덕 뒤에 차 세웠어요 안 갔어 애들 언덕 뒤에 사람이 있어요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애 딱 탄낭비였어 아니요 안 갔어 아 그냥 MC 하하 아 그냥 미니십사로 계속 쏠꼴 그럼 잡았는데 한 명은 이럴수가 히히 아 저는 그냥 죄송해요 저는 칠탄이라서 난 옆집 간다 초선이 어 아까 걔네 누구랑 만났나 보다 딱 저기서 들리는데 전 옆집 2층에 있겠습니다 귀여운 목소리 누구냐고요? 제가 귀엽죠 아 아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오 총 쏜다 우리한테 오 쫒았어 귀여운 120x120x120x120 도와주러 가면 근데 여기서 보이진 않은 근데 여기 계속 쏜다 두명 두명 나니 뭐가 맞네 안 보이는데 여기서도 누가 내 길을 농락하고 있어 누구야 그 윤쟁이 쫓기 몇 레벨임? 저요 1레벨이요 아 뭐야 제가 이거 드릴게요 어이 벗어주시다니 제가 1레벨 드릴게요 아 저 2레벨 있어요 아 그래요? 윤쟁이 표현 노리는거 보소 뭘 뭘 노려 저 보급 먹은거에요? 아 저 보급이 아니잖아 아까 떨어진거 저거 저거 아까 쟤네 먹으러 쟤네 먹은거 아니에요? 120쪽인데 오 에미사구 소리나는거 보니까 먹은거같은 팔각정 있는데서 에미사구 소리나 노란색 핑 있네 팔각정 뒤편 집 있는쪽 진짜 에미사구네 진짜 에미사구네 먹었다 팔각정 애는 없네 팔각정 뒤편에 있는 그 집 사이에 있는거 같애 걔들 집기구 지금 싸우고 있는거 같애 어 에미사구 무쌍 찍었는데요 지금? 여기 노란색 핑 있네 노란색 핑 저기 맥뚜갈해봐 저기서 이제 팔각정 붙을거 같애요 다음 자기장 보고 다음 자기장 보고 그러면 우리 왜이렇게 부동산 특별지? 우리 차 자리 개좋다 아이 쟤 뒤에서 그렇게 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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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떳배를 그냥 왜 쥐라도 보셨어요? 그런거 같애 오우 doors orsch 두려워 좀 많이 틀어 근데 제일 중요한건 조준시점은 안바껴 크게 조준시점은 센터 고정이야 앉아서 하는거 아니면 일어서서 하는거는 조준 했을때 시점 고정이야 좀 느낌이 옛날에 까딱이었음 지금 까enh mars. 막 이런느낌? 가아~~ 애니방향쪽 소리 들립니다 어! 팔각에 사람들어갔음! 팔각에 사람들어갔음! 120이요? 눈쟁이 보고 팔각에 사람들어갔음 여기 초록색! 사람들어갔음 저기에 두명들어갔음 두명 오케이 2층이에요? 노란색핑! 노란핑! 나 근데 입구 보고있는데 입구에 안들어갔는데 1층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2층에? 아냐 2층에 들어갔어요 아... 제가 볼게요 여긴 저희가 보면 돼요 여기도 파격증 하나 더 있어서 짠 짠 짠 hers 길 건너 아까 차 넘어간 언덕에서 내려올거 같은데 이제 그쪽 총소리 계속 난 우와아~~~ 와 자리 개꿀 갑자기 나와야돼 나와야돼 역시 ерш— 여기 자리 누나져냐냐? 제가...포즈하구 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죽지 않아 샷바른 뒤져도 으응 Na Eshole 어...팔각정 팔각정x2 너왔다 개피? 개피 저는 여기 개피 작은 나무디에 숨어있어 한명 자 확인 어 여긴 나무디 다 다이어트 해가지고 잘 보일텐데 예 예? 한명 안 저 조금방에 가보고 있을게요 언덕 쪽이랑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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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탄소 개빤나 진짜 리드샷이 필요가 없어 그냥 정조준하면 맞아 300정도 되는데 거의 204라인 카고팔은 240 저거 어 150 150 어 저기있다 S S S S 아니다 아니다 S 이쪽 능선 뒷편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5 저희는 이쪽 보죠 이쪽에서 저희집 보면 안되니까 195 능선 밑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 노란색 빙 있는 쪽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아 3 5 어 그 애네들 있는거고 어 195, 210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요? 195, 210 있는 저 능선 밑에 있는 파티가 라스트 같은데? 지리자노우 우리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3명 남았네 벌써? 부동산 성공했네 혹시 몰라 혹시 뒤편에서 튀어나올수도 있지만 있을 확률은 일단 195, 210쪽이 거의 확실한거 같아요 아 맞아 그쪽에서 아까 어 온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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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X가으로 아 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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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요 여기 왔다가 서서 걷는게 서서 걷는게 두명 두명 보인다 뚝배기 빼꼼 SW242 어 나무나무나무 응 나무에 붙었음 간다 혼대 두대 에다 반대 두대 맞췄 나이스 기절 아주 사격연습시간이구나 한명개피 한명기절 마무리 했어요 제가 마무리 마무리 이거 우승이야? 벌써? 킴이야? 두명 남았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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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라서 들어와야돼 쏘는다 나 맞음 아이고 저있다 그래봤자 너넨 둘이지 아우 멈추시다고 오른쪽 한명기절 나이스 라스트원 저기 달린다 아 저있다 다워 나이스 뭐야 이거 와 첫판 치킨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네 야 첫판 치킨이 울었다 끝났다 끝났어 야 이거 그냥 구정판이 우리에게 생긴거잖아 음 이게 엥? 네 알 이케